그 다음에, 그 다음 뭐 해야 돼? 그 다음엔 뭐 만들어야 돼? 리스트 만들어야 돼. 리스트, 이게 되니? 리스트? 만들어야 돼? 리스트 만드는 거는 뭐 해야 돼? 이번에 뭘 가져와야 돼? 보드스 가져와야겠지? 누구한테? 보드, 보드스, 보드스 구와봐. 그럼 얘가 여기서 또 본봉을 하면 되겠지? 보드, 보드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, 어차피 비슷할 거 아니야? 복살해 복살하고 메롱이라 하고 보드라 하고 이번엔 뭐? 아티클 리스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? 코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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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만들고 여기서 쓰지도 않았네? 만들었으면 여기 써야지 파일명을 만들었으면 여기 써야 되네 이제 안 썼네 여기 뭐 나오겠어? 아티클 리스트 프리 아티클 리스트 노티스 나오겠지? 한번 돌려보자 SSG 이렇게 한번 그 내용에서 요거는 하는 게 좋겠다 수집을 스스템 페이지 심성 시작 이 뇌이 여기까지? 네 심성 끝 이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여기는 유지물 리스트 페이지 행성 시작 그 다음에 끝 프로그램은 쉬운 것부터 하는게 좋은거에요 됐어 그러면 요거 만들어지고 이거 만들어지지 다 메롱 들어있겠지 일단 그래서 내가 일단 요것만 대충 힌트만 좀 줄게 요 파일 컨텐츠는 일단 요거로 시작해야됩니다 이렇게 한글 안깨질라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비는 상태에서 메롱을 써줄게 역시 V8 R1 이거는 뭐라고 그냥 일치하자 그래서 I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참고로 그 다음에 참고로 그 다음에 참고로 그 다음에 참고로 H가 뭐냐면은 HTML 안에 HTML 태그야 태그 이렇게 하면 제목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코드.코드 네임 리스트 내가 됐지 자 한번 해볼게 실행 메세지 어떻게 되겠지 보이냐고 들어있지 요거는 뭐였어 요기다가 이제 너네가 추가하기 나름인거야 요기다가는 뭐 추가해야 되겠어 번호 번호 내가 대충 하나만 해둘게 요거는 DIV로 간단하게 DIV가 하나의 단위란 뜻이네 번호는 뭐라 이렇게 편지참 아이디 요기는 뭐겠어 게시물 리스트는 요거는 근데 여러분 요기는 잘 봐야돼 요거는 요 위에 요 위에 아티클스 구한거 있지 여기서 생명을 해서 만약에 빅티끈점 요거 아이디가 뭐야 이게 뭐냐면은 너네가 이걸 해야되는거야 이게 게시물 리스트를 만들려면은 이 게시판에 속한 게시물들을 싹 불러와야되잖아 그러면은 사실 너네가 이렇게 해도 돼 뭐였지 아티클 리포지터리에서 get 필터에서 뭐하면 된다 여기서 보드 아 이게 낫겠다 이게 이건 뭐할라 보드코드 나머지는 나머지는 페이지는 다행이다 하지말라 이걸로 하자 일단 야 가봐 너네가 위에서 모든 게시물 싹 다 불렀지 자 그러면은 요기에 몇 번 돌아? 요 함수 요 함수 총 두 번 돌아 처음엔 뭐지? 공지사항 게시판일 때 싹 돌지 그 다음에 자유 게시판일 때 싹 돌지 근데 요 게시물 리스트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래요? 그 반복문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반복문이 들어가지 않았어 그치 근데 요기서 흠 이번에 할게 공지사항 게시판이면 공지사항 게시물만 불러서 내용을 채워 둬야돼 맞니? 네 어 여러분 요기서는 이 넉넉한 요기서는 그런거 로 파이너 로.- 브랜드 요기서는 대부분 복구 스트레이면서 뱅 요기서는 뱅 뱅 이건 아티클인데 무조건 하지 말고 이 아티클이 현재 이 보드있지. 현재 이 보드 아이디랑 같은 녀석일 때만. 그러면 어떻게 되냐. 실행해볼게. 그러면, 컨트롤 뉴 눌러보면 소스코드가 나오는데 소스코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기 어려우니까 추가할 때 이렇게 되잖아. 잠깐만 이게 되나? 이렇게 하잖아. 바꿔졌어요. 여기다가도 못하잖아. 요거는 줄바꿈이거든. 요건 html 상에서는 딱히 브라우저 상에서는 딱히 의미가 없어. 어 근데 이제 추가하고 추가하자. 됐어. 실행. sg 빌드. 그러면은 서브드릭해. 컨트롤 뉴 눌러보면 나와. 괜찮아요. 이게 들어갔지. 이거 이게 그거야. 이게 h1. 난 div가 이게 한 줄이야. 이게 나왔지. 나중에 여기다 뭐가 있어? 하이퍼링크를 걸어야 돼. 클릭하면 이동되고 해야 돼. 요거는 제가 a 태그 검색해보는 거야. minuto. 어디 있어. 이게 모분을immen 해서. 뭐라 그래야 될까. 하이퍼링크가 før. 근데 요거는 커밋을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뭐냐면은. 기미노러 들어가서. 요거 빼야지 그니까 요거는 버전관리를 굳이 할 필요 없잖아 생성된 파일 있잖아 이거까지 버전관리 시스템을 올려서 남들하고 공유를 필요한 이건 어차피 뺐어 여기다가 추가하면 돼 나 이건 버전관리 안 할 거니까 얘는 무시해라 커밋할 때 얘는 커밋 됐어 그 다음에 게시물 리스트 파일 그럼 이름 일할